저희가 준비한 4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기 직전에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예고대로 원칙화 상식에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3명이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4명 가운데 1명인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의 길이 안 보여. 야, 영찬아. 저기 봐봐, 저기. 민주주의. 뭐가 보인다. 김대중 원칙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그렇지. 그래, 맞아.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윤영찬 의원 관련된 거는 저희도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받은 정도밖에 없어요. 형근택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유, 배경은 저희가 이 이상 얘기하는 건 조금 신뢰라고 봅니다. 윤영찬 의원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천하용인에서도 용이 하나 빠졌잖아요. 아, 여기도 뭐 하나 빠지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찬 의원은 천하용인에 용이 빠졌다. 이 비유를 했는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직전에 탈당을 철회한 윤 의원이었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늘 아침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할 때 7시 5분쯤에 4명 모두 탈당할 거다. 뭐 예고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시 10분경 기자회견 30분 전에 윤영찬 의원이 본인 SNS에 잔루 결정을 했고 9시 40분에 3명만 탈당. 30분 전에 탈당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윤영찬 의원이 사실은 저런 결정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본인이 민주당을 원칙과 상식 다른 3명과 함께 탈당할 경우에 본인이 과연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행동통일을 하기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아까 조금 전에 동영상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윤영찬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행동을 같이 할 걸로 다 동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이제 잔류 글을 남겼단 말이죠. 저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결국은 현근택 변호사, 본인이 경쟁자인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문제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현근택 변호사가 공천을 받기 어렵겠구나, 출마하기 어렵겠구나라는 판단과 저는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거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 때문에 거기서 총선 공천을,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과 원칙과 상식 그 팀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익,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원칙도 버리고 상식도 버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칙도 버리고 상식도 버렸다. 꽤 비판 수위 높으셨는데요, 김순민 평론가님. 사실 표면적으로 봐도 변수는 하나였어요, 일단은. 물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근택 변호사 감찰 지시가 떨어졌고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성남지역구. 신명, 현근택 위원의 이른바 변호사의 자객 공천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 윤영찬이 그것 때문에 탈당을 30분 전에 철회했다라고도 김수인 평론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론관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닥쳐있는 변수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당장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이번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근택 부원장이 만약에 도전을 철회한다고 해도 다른 친명계 인사가 빨리 들어와서 그 자리를 깨찰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후보들, 경쟁 후보들이 더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을 받기 상당히 수월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변수 말고도 원인이 하나 더 있다면 사실은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빈도와 강도가 가장 낮은 의원이 윤영찬 의원이었어요. 사실 조용찬 의원이나 이원우 의원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쓴소리를 해왔던 인물이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틈에 이제 지난번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대열에 가담을 한 것인데 비교적 윤영찬 의원은 그들에 비해서는 더 주류에 가깝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평소에 쌓여있던 것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막판의 변수에도 쉽게 흔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 돌연 민주당 잔류 탈당 철회를 택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국회 기자회견 장소의 주체 기자회견을 잡은 대상도 이름이 윤영찬 의원으로 돼 있었어요. 9시 때 9시 때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저렇게 이름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형대 변호사의 지지자들이로 추정된 갯딸들이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 행사에 저렇게 약간 비판술 높았던 화면도 봤었는데. 박원석 의원님.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말들이 좀 엇갈리고 저기 보면 9시 40분에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걸어놨는데 정작 당사자 본인은 빠지고 나머지 3명만 탈당을 했다. 원칙과 상식 3명에 대한 여러 미안한 감정에 윤영찬 의원 얘기하기도 했지만 첫 단추부터 모양새가 빠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오랫동안 망설이가 일었던 게 아니고 돌연 변심을 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국회 소통 간 사용 예약까지 본인 이름으로 했다가 지금 현금택 변호사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역구에서 여론도 다양한 여론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나가지 말아라 이런 여론도 많았을 거고. 또 윤영찬 의원이 청와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여러 당내 인연들이 강하게 만류하고 그러면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말하자면 김을 빼는 모양새가 돼서 본인으로서도 이후에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두고두고 이게 여러 가지 엇갈리는 평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동안 행보를 같이 해왔던 원칙과 상식 세 사람의 의원들에 대해서 거듭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만. 저렇게 되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상식 세 분은 탈당을 했고 이후에 신앙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인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고두고 어쨌든 윤영찬 의원의 저런 선택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어떤 실전적 고민과 결단이고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였던 언행이나 이런 걸로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저러면 이제 결국 공천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당내에서 일종의 비판자로서 활동했던 거냐. 이런 또 문제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온라인에 좀 얘기들은 목소리들을 모아보니까 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배신자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약속받았냐 등 혹은 또 반대로 또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그럼 어차피 또 윤영찬은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의견까지. 지금 오늘 꽤 어려운 사항이 일단 놓여서 이 결단으로. 박원석께 추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박 의원께서도 제가 여러 언론 보도로 접하기 어려운 원칙과 상식과도 정치적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 듯해서. 일단 3명은 나가게 됐고. 그럼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도 좀 합류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3명의 오늘 물론 윤영찬에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이 세 분이 기자회견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대략의 윤곽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돼서 신당 창당을 추진할 거고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께서 별도의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추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실무적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내일 모레쯤 구체적으로 신당 창당의 일정과 로드맵 계획을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질 예정에 있고. 그때 저를 포함해서 몇몇 원외 인사들도 함께 기자회견을. 박원석께서 또 원칙과 상식에 합류를 하셔서. 네,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같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말씀 나온 게 아주 짧게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의 연결고리가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윤 의원이 빠지면 또 그 변수가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많이 보였는데 꼭 채널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양한 채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이재명 대표의 답이 없으면 탈당하겠다고 예고했던 원칙과 상식의 3명 의원들이 탈당했고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잔류를 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주제까지.